아, 이별 비딘요? 썩을놈 이 새끼 내가 진짜 폐작 갈라 그랬는데 나 훔치고 갈라 그랬다고 좋아 익명상태 돼있잖아 이미 고용 격투! 다구리 해! 다구리 놔 다구리 어디있어? 아, 방금 추가 깨는건데 그거 아, 새 빠지게 해놨더니 시체로 보고 도망가 무슨 두목이란 놈이 아, 의리가 없어 의리가 그러니까 두목을 공장 안에서 그 증서만 훔치면 추가 경험처를 주길래 위층에 있는 애들 다 정리하고 이제 훔치러 갈려고 하니까 두목 놈이 시체로 보자마자 미친듯이 뛰어가는거에요 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다행히도 롤들 다행히도 롤들 고맙습니다 아, 못받았어 신규로 장갑은 뭐지? 모노챱 방송을 좀 더 길게 하긴 길게 해야되는데 아무래도 내일 방송을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어떻게든 추천을 좀 받아야돼 다른 게임을 해서라도 살짝 해볼까요? 이빌위딘 간만 볼까? 네 챕터 한 3까지만 간만 볼까요? 도롱다크도 재밌긴 한데 이빌위딘도 원하시는 분들 있다보니까 어때요? 루시퍼니 말대로 해보죠 도롱다크는 근데 아직까진 제가 사람이 올 건 아닌 것 같고 이빌위딘 맛보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빌위딘 더 롱다크야? 아니 이빌위딘? 30초에 악마가 찢어졌나? 일단 이번 시킨스만 좀 마무리해보죠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난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엄청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이번 시킨스만 완료하면 이빌위딘 한번 해볼게요 그건 그렇고 어디 갔냐? 퀘스트 원래 어센싱크레드 안 하냐 안 하냐 하는 사람들이 정작 어센싱크레드 한다고 해서 안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어센싱크레드를 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유튜브로 보시겠지 뭐 그래도 잘 됐지 뭐 이제 한 달 정도 정도만 올 것 같은데 저한테도 구글에서 편지가 아 재밌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뭐지? 오케이 이렇게 대충 제 생각인데 루시퍼님 지금 제가 이제 판단해 보기로는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넘으면 아니면 그 수익이 한 10달러가 넘으면 구글본사에서 편지가 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걸 통해서 계좌를 등록해야 수익이 되는데 아니 아니요 편지는 10달러에서 오는 것 같아요 100달러는 지급받는 거는 100달러부터 받을 수 있는 거고 1000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니까 지금 제가 어제 왔거든요 제 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전에 있던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상관님 없어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전에 있던 방송국 이름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항공우편이던데요 에어메일 적혀 있던데 제 것도 곧 올 것 같긴 한데 전체 게임으로 왜 켜냐 자 그게 기준상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뭐하는 거야 이거 유튜브는 진짜 조회수 올리려면 제 자랑이 아니라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튜브가 저는 고전게임이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근데 고전게임의 특성상 방송을 입는 거 아시죠? 흠 그래서 턱스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계시는 지금 BJ 턱스님도 고전게임 방송하시는 분이라 킹스필드가 진짜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킹스필드 방송이 뭐 아니면 도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네 근데 고전게임이 좋았으면 정말 잘 나와요 턱스님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봐요 뭐 세신이잖아요 지금 목격자를 전부 다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목격자만 없으면 암산 아닌가요? 저도 지금 루시퍼님이 그때 숙취해서 비냉이 짱이라면서 비냉 먹길래 저도 비빔냉면을 시켰거든요 그 뒤에 지금 속이 말을 안들어요 다 속았어 매운거 먹으면 안돼요 맥심 자 총알 넣고 왠지 이 총 보니까 맥심 생각나는데 최초의 기간총 맥심이 생각나는데 맥심은 커피죠 다른 하나만 모르겠네 커피는 맥심 아 그게 뭐에요 잘 모르겠네 오케이 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스칸 분리 에스카이요? 그 상표의검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런거 좀 젠병이요 아니 그게 세계 최초의 기간총이 맥심이라는 기간총이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쓰였고요 세계자 1차제전제 나온건데 그래요? 오오 오오 그런얘긴 하던데 군대 다닐때 막 여군중에서 엄청 이뻤다고 생각해서 군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과거사진을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은 오 내가 왜 저런 여자를 리포트 생각했지 뭐 이런얘긴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군인은 눈이 높은겁니까 낮은겁니까 가 가자 갑시다 싸우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면 다 좋은가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걸그루만 주군장창 봐서 높아진다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특수 에어리어 안에 있으면 좀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칸이 다이나마이트를 가득 찼대요 근데 이 게임 장르가 뭐야? 결국은 파괴하자 야 뒤에 동료들이 있는데? 야 동료들이 타고 있다고 어후 아 또 오른쪽 다리깨 날라그런데 잠을 못 잤더니 피해 입지 않게? 예? 예? 목격자요? 에휴 동료는 괜찮지 그때 죽이면 돼요 아 이번 추석 때도 큰일이네 아 이번 추석 때도 큰일이네 죄송합니다 지금 추석에 오면 안돼 작년 생각나서 작년에 20대여서 20대가 좋았는데 하아 하아 음 자 푸스턴이 오셔도 돼요 과거를 보는거죠? 미래가 아니라 런던 탑에 있대 왕력 경비대는 하나 있다고? 제 표정이 이상해 역시 보라색이야 사랑스럽다고요? 그렇죠 사랑스러운 얼굴이긴 했어 아프리카가 거지는 풀어준거 아세요? 거지 그냥 쳐도 되나? 오 된다 거지는 풀어줬어 예전에 이런거도 안됐잖아요 자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옛날 저것도 안됐는데 경비가 상호가군요 사례수를 5명 이하로 하라고? 예 어시싱 크레딘는 원래 사람이 없어 왜 안하냐고 맨날 뭐라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하냐고 분명 내가 화요일 나온다 그랬는데 유튜브로 보겠지 뭐 유튜브 조회에서만 쳐다보고 있을거야 보는지 안 보는지 일단 저 지점으로 이동해야된대요 아니 거위님 또 뭘 적으셨길래 아 물어봅시다 비왕님은 알아요 그거 제가 말한대로 하니까 괜찮죠 제가 얘기한대로 하라니까요 오 이게 마지막이군 제가 얘기한대로 하라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 웬만하면 그러면 먹혀 방법을 정해야돼 특별처치기획이 좋겠어요 아기세사리 주문하는구나 이제 특별처치기획이 뭔가 그림이 멋있더라구 결론은 왕립경비병을 최대한 죽이지 말라는데 오토바이 오토바이나 액세사리가 뭐 뭐 있지 저 그런거 관심이 없어서 올라가보자 최대한 암살자처럼 움직이겠어요 난 어세스인이니까 무쌍을 찍지 않을테야 그리고 경찰은 이길 자신이 없어 쟤들은 몽둥이가 장난 아니라니까 몽둥이가 뭔 짓을 한거야 어? 쟤들 뭐하고 있어? 오케이 쟤랑 대화를 하래요 네 친구 맞습니다 대화 아기세사리 알려줘 누굴 죽여야 되는지를 오케이 아이타님 이거 오늘 지금 이거 끝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미션을 끝내면 아쿠무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브위디네 재밌을거 같죠 변장을 한게 누굴까 어 제가 변장이고 쟤도 변장이야? 별거 있나 아 너무 멀어 왜 애들이 잡아주겠지 뭐 이러면 왜 아무도 쟤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 아무도 쟤한테 가까이 가진 않아 와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않냐? 동료애가 이건 아니잖아 이거 어디갔어 이거 한 명 죽였다는데? 야 나도도 죽는가봐요 저거 언제 죽였지? 저런 무서운 사람들 이래서 경비를 볼 때는 언제나 공중을 잘 봐야돼 공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모든 사건은 다 공중에서 벌어지고만 아 저 너무 멀다 너무 멀어서 총이 안쌌죠 와 이거 최고다 자 오라드님 어서오세요 자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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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폐끼리 싸워 자 살해했죠 잔인하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게 암살 아니겠어 무쌍보다 낫잖아요 쟤는 왜 저 혼자야 쟤는 뭐 믿고 지 혼자지 칼이 없다고? 아씨 아이템 없는데 오 잘 싸운다 죽여버리는데 그냥 바로 뭘로 쏘는거지? 애들 피 다는거 보소 자 조심 몰래가자 무쌍만은 찍지 않으리 얘들아 위에만 보지마 위에만 보지마 그래 너희들 어차피 아 괜히 위에 보고 그럼 목 디스크 걸려 그래 바닥만 봐봐 바닥만 대화 오케이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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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오케ARA 자립해 대신 애들은 들키면 안 된다는거지 지금 중간에서 떼지어다니는 아들이 있던데 안으로 들어갑시다 좋아좋아 태그 다 붙여 태그 빨려 태그 빨리는건 좋아좋아 승진이야 이걸로 어떻게 안들키고 들어가냐는데 저기까지 가야되겠죠 딱 한층으로 올라가야되는데 전체에 가자 전체에 전체에 가자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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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만 안 커지면 돼 이 원만 안 커지면 돼 루시 소니 근데 벌써 죽나? 저 영장 황금 황금 키워서 갑시다 빨리 빨리 움직여 그쪽으로 움직이지 말고 내가 그리로 가야되는데 잠깐만 내가 저리로 가야된다니까 저쪽으로 저쪽으로 어떻게 지나가지? 오케이 오케이 기둥 옆으로 이벤트인가 봐 이벤트인가 봐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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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를 아직 못 찾았던거였지 좀 대사를 봅시다 너도 아는게 없는거거든 그쵸? 우리를 졸졸 따라기나 할 뿐이지 암살자 다 없대요 더 할 말 없지? 그럼 됐어 오! 보스 어메? 어메? 대사를 다 들었다간 암살을 못하는거야? 괜찮아 물약이 많아 처형도 있고 난 처형이란 기술이 있지 암살자 암살 뭐야 색깔이 왜이렇게 변해 잘못된거야? 어 놀래라 수위를 여기 없대요 목걸이 수위를 말하는거 같던데 수위가 수위의 도구의 이름으로 자 피아노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오늘 날씨 진짜 춥던데 저게 더 힘들게 춥는데 진짜 가장 힘들게 죽는데? 다행이군요 전 오늘 추워서 두 번이나 깨가지고 자다가 내가 여기서 도망가야할텐데 그래서 도망가야 될텐데 그래 오오 몰려 알겠습니다 야 문 문 문 안죽여야 돼 야 지금 와서 얘들 죽일 수는 없는데 도망친 방법이 방향이 별로 좋지 않았구나 아 어디서부터일까 도망치는 거 부터겠지 그치 도망치는 거 부터일 거야 저기가 진입점 저기는 아니였어 할까 비켜 저기야 나가는 거야 나가는 문이야 좋아 좋아 아무도 없는데 우와 스나이퍼야 저거 밑에서 쏘냐 아 또 여긴 아니야 저기 또 맵 끝인가봐요 가자 어 여기도 아니야 아 저기로 가야되네 맵을 조금만 더 봤으면 됐을텐데 너무 성급한 오 야야야야 자 줄 메고 가자 오 배 타고 넘어가는 거야 이번엔 아무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배에다가 바로 주름 밀 수는 없나 아 나름 멋있게 가고 싶은데 달리자 좋아 도망가는 거야 배 타고 오케이 150씩 바퀴 다 안 줘 한 명도 안 죽였는데 미래를 위한 수단을 제공해 준 것에 도시 전체가 감사하고 있어 목걸이가 수위가 아닌가 본데 말 그대로 그냥 옷인가 그래 손양이 죽었어 손양하고 처음부터 헤어질 생각이었구나 그럼 쟤가 도와준 꼴이 됐는 줄 아나 지금 그러게요 그때 배가 안나왔어 아씨 의상이 멋지다 버섯 먹으면 세질 것 같이 생겼는데요 시킨스 끝났겠지? 자 기대하시는 EPPT는 한번 가볼까요? 아니 왜 PC판로 합니까 그걸 거위님 뭔가 즐기려는 분위기인데 아 열쇠를 지금 까먹었는데 아 열쇠는 있어야 되는데 아 보일라이트면 바닥만 뜨거워져 자 오늘의 어세신크리드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61 0000,600,600,600,600,600,600